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분율을 이용해서 전체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부분의 수에서 부분의 백분율이나 혹은 부분의 비율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학생이 72명이 있고요. 72명이라는 건 전체의 60%래요.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전체를 구해야 되죠. 그렇죠? 주어진 건 부분의 수와 부분의 백분율을 주어졌어요. 그러면 나누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72명을 나누기 60%를 해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됩니다. 가끔 학생들이 나누면 된다고 해서 백분율에서 수를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나누셈은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어버리면 완전 다른 수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되요. 이 순서 그대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백인 분수예요. 72 나누기 백분의 60. 이 퍼센트가 바로 분모가 백인 분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분수 나누셈. 여러분 다 배웠죠? 나누셈을 곱셈으로 바꿔주고 역수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72 곱하기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 분모와 분자가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60분의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항상 약분을 먼저 하세요. 학생들 중에서 곱하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곱하기를 먼저 하게 되면 수가 커져서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꼭 약분을 먼저 하세요. 자 0, 0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0끼리 지울 수가 있고요. 6하고 72. 여기는 6. 여기 22. 그렇죠? 12 곱하기 10과 같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10. 정답은 120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를 구할 때에는 부분의 수에서 부분의 백변율이나 부분의 비율을 나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나눗셈은 왼쪽과 오른쪽의 수가 바뀌어서 안 된다는 것도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